브랜디 베퍼 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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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우리 어디 가요? 아니 제가 영상을 진짜 요새 못 찍었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새벽? 아니면 진짜 밥? 이럴 때 막 나가니까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또 친구집 놀러가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막혀 늦게 나와서 자 하이 하이 일로와 하이 일로와 옳지 어구 잘하네 펠뻔 이리와 펠뻔 이리와 빨리 펠뻔 이리와 이리와 빨리와 펠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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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고 하이 고 아 저 이야기 zen Jae 야! 바보야! 못 찾았어! 근데 근데 여기서 내가 얘네 중독님들 보잖아? 안 보이지 잘! 우리 바보는 오늘도 수영을 못 하고 우리 바보는 오늘도 수영을 못 하고 귀여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은 윙 뭐야 이거 무슨 소스야? 이거? 이거 매콤한 거 살짝 다 먹었지? 들어가 들어가 너무 너무 좋아 안녕 아 이거 아 이거 ? 아 아 아무튼 아 무 아 나도 우리 당엔 대기하고 있었어 올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지 입장할 때 감독을 올리고 칼을 올리고 오빠 마셔봐 이거 오프 오프 루크 오빠야 무서우면 안 가면 되잖아 쟤야 진짜 선물 짐긴다 들어가서 해 혼자 아이고 귀여워 여보 내 입장 네일이 특이하네요, 이번 네일은. 여기 와서 놔줘. 오, 너무 좋아한데? 저 탈출해야 돼. 여기 치욕이야. 이리 와. 아니야, 아니야. 지그지그. 페퍼 이리 와 봐. 옳지. 자, 페퍼. 페퍼 이게. 여기. 여기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이리. 옳지. 언니랑 수영하러 가자. 가해. 일로와. 이리 와. 아니, 안 됐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가자, 언니가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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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은근히. 도와줄게. omdat perhaps. 그래서, 들어갔어요. 가, 수영하고 와. 빨리 들어가, 수영하고 와. 아니, 수영해, 네가. 지금, 페퍼가 너무 곤하게 자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지금, 페퍼가 너무 곤하게 자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되게 많이 알았네, 크게 자고 있었네요. 아이고, 웃겨? 자고 있었어. 어... 미안해. 언니는 편의점 갔다 올게.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까먹었어. 수육어? 이건 뭐예요? 원래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거 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하이? ед'. 애들이 여섯 시쯤에 가면은... 시계를 보니까 일곱 시계에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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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짝 이렇게 차 먹다니까 이게 온 거야. 응 맛있다. 어머 쟤는 왜 이렇게 잘 놀아. 감토가 저렇게 안 놀아주는데 하이가 이렇게 맛도 한 거 처음이니까 좋아가지고. 하이. 감히 하이니까 잘 놀지 않아요? 오오 못 먹는 거 이렇게 치댄다. 어 같이 막 놀아. 응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절대 봐 안 내지. 어머 어머 하이. 응 좋아해 좋아해. 아 제가 할 준비. 어구 착해 잘생겼어. 앉아. 앉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직 순진해서 이걸 속았고. 하하하하하. 이런 이런 지금 사기를 처음 당해봐. 여기 간식 있는 척 하는 말이. 집에 가요. 근데 이거 카시트 정보를 엄청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먹어서 대답을 못 했는데 이건 어디 거더라? 이거는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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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거다. 이거 안 busy. 이 에이. 식사는 마구 interact sees 다가.